연우씨 우리 그만 계약 종료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여자만 생각나는 거 울려서 미안하고 못 볼까 두렵고 날 미워할까 봐 걱정돼요 진심이요 조금이라도 날 좋아하긴 했어 그런데 없어요 큰일나도 괜찮아요 연우씨만 곁에 있어지면 좋아해요 여기가 고장나서 그래서 연우씨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그냥 못된 놈 할게 나 좀 다시 좋아해주면 안 돼요? 나 좀 다시 좋아해주면 안 돼요? 그러니까 나 좀 다시 좋아해주면 안 돼요? 안 돼 아멘